23번, 어떤 소리가 1000Hz 60dB인 음과 같은 높임에도 4배 더 크게 들린다면 이 소리의 음압 수준은 몇 배 더 크게 들리느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음의 단위가 뭡니까? 손이었죠, 손. 손 단위를 씁니다. 그러면 손 단위이기 때문에 손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4배가 더 크다 그랬으니 지금 어떤 소리가 앞에 나와 있는 1000Hz 60dB인 음과 같은 높임에도 4배가 더 크게 들리니까 기준이 되는 이 음이 첫 번째, 몇 소원인지 알아야 여기에 곱하기 4배만큼 크게 들린다. 이 소리의 음압 수준은 얼마냐? 소원값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소원이 몇 배 더 크게 들리는 걸 알 수 있는 거니까 4배 더 크게 들리는 소원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또 데시벨로 물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 핵심을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4배 더 크게 들리는 손값을 구해서 결국 이 손값을 다시 폰으로 바꿔주면 이 폰이 결국 뭡니까? 데시벨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한 이 얘기가 맞습니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윤곽을 얘기한 거예요. 문제를 먼저 내가 읽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내 머릿속에서 지금 딱 정립이 돼야 됩니다. 아, 문제형이 출제하신 분이 이런 의도로 지금 출제를 했구나라는 걸 파악하면 그 다음부터는 해나가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천헤르조가 60dB인데 소원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뭐가 있습니까? 자, 소원은 계산하는 게 폰을 손으로 바꾸는 게 있었죠? 2에 P-40 나누기 10. 이 공식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손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폰값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데시벨 값으로 주었죠? 여기에서 또 폰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폰이라는 것은 천헤르조일 때의 음압 수준에 해당되는 것을 폰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천헤르조일 때는 데시벨 값과 폰값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면 천헤르조가 아니라 500헤르조로 바뀌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또 달라지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산업안전에서는 다루지 않아도 되는 분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헤르조일 때의 데시벨 값은 폰값과 같다. 그럼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60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60폰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손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60-40입니다. 그렇죠? 60-40하면 20 나누기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분의 2니까 2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2를 두 번 곱하니까 4가 되겠죠? 결국은 뭡니까? 4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됐습니다. 지금 손값을 구했습니다. 이 4손의 결국은 60데시벨의 4배가 되는 것은 4손의 4배가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죠? 4, 46. 16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4배가 된다는 것은 16손. 그럼 이제 다 했는 겁니다. 16손인데 16손이 바로 답으로 나오면 되는데 데시벨로 물었기 때문에 손을 단위를 다시 또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데시벨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손은 지금 여기서 폰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폰으로 바꾸면 그 폰이 같은 1000Hz니까 폰값과 데시벨값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좀 윤곽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16손이 몇 폰인 줄 알아야 되니 여기에다 또 대입을 합니다. 16손은 2에 P-40에 있는 나누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폰값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폰값. 조금 복잡했었죠? 전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우겠습니다. 위에 있는 지수로 해서 지수를 위에 있는 것을 앞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P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끌어내리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인 건 알 필요가 없고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취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앞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양변은 똑같이만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바꾸면 이렇습니다. 로그를 취하면 로그 16은 얘가 앞으로 떨어지게 돼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P-40 나누기 10. 이렇게 떨어지고 로그를 취하면 되죠. 로그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식을 씌우면 이제 계산기가 해줘야 될 일입니다. 자, 조금 더 변형을 시켜놓고 한번 해볼게요. 로그 16을 먼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로그 단추만 찾아서 누르시고요. 16 해서 값을 내보십시오. 그러면 1.2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요건 여기다가 제가 쓰겠습니다. 1.2041이 나오는데 1.2로 하겠습니다. 1.2는 P-40 나누기 10 해서 로그 2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로그 2는 0.3010, 0.3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곱하기 0.3. 이래 놓으면 조금 더 식을 풀어나기가 좋죠. 0.3은 반대로 던지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1.2 나누기 0.3 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P-40 나누기 10 이렇게 됩니다. 앞에 값을 바로 내면 될까요? 1.2 나누기 0.3 하면 4가 나오네요. 그러면 4는 P-40 나누기 10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걸 바꾸면 이 값은 이 두 개 곱한 것과 같죠? P-40 해서 4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렇죠? 40이죠. 따라서 P는 하면 여기 40에 반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는 더하기 되겠죠? 플러스 40이 됩니다. 따라서 P는 뭡니까? 80. 좀 복잡한 거 그렇지만 결국은 단순 계산 문제라서 로그 취하는 거에서 그대로 풀어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결국 80폰이라는 얘기는 1000Hz에서 80dB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80dB를 찾으면 답이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60dB의 4배만큼 큰 소리는 80dB이다. 이 말이에요. 데시벨로서는 이걸 4배만큼인지 알 수 없지만 소원으로 계산해 보니 소원이 4, 이건 4소원이고 4소원의 4배만큼 크게 들리는 것은 16소원입니다. 이게 몇 배만큼 크게 들리냐 하는 단위가 나타내 주는 게 손 단위거든요. 이해하시겠죠? 통과 손, 데시벨을 전체의 개념을 다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다. 이래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처럼 차근히 이 이론을, 개념을 잘 파악하신 분들한테는 문제가 좀 퀄리티 있는 좋은 문제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차분하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포옹과 소원이 정의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옹과 소원이 정의에 관한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